브레이크 바깥 부우 부우! 브레이크 앤 리얼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이브 드디어 첫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2집 앨범이라 저는 좀 설레는데요 저희도 보는 게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 빨리 보고 싶어요! 나도! 나도!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지금 튈게요 지금 튈게요! 스타! 빨리 튈다! 진짜 맥주의 처음이에요 저희도 진짜 다 아파요 맥주의 처음이에요 어떡해! 이거 안 되죠? 맥주의 처음이에요 맥주의 처음이에요 맥주의 처음이에요 맥주의 처음이에요 맥주의 처음이에요 아 감독iden 뭐야? 게나 세이리 입에 한 병 uta Water Out 58 An.28 얘가 이랬는데 여기다 귀엽다 프린이 뭐였는데 프린이 저때 처음 배경이었는데 맞아 맞아 저기 뭐가 생기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자꾸 누가 벗겨 그니까 사람이 벗겨 파이팅 뭐야 너무 귀엽다 뭐야? 몬토코 얼굴이 황당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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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잠깐만 난 이럴 때 촬영한 적이 없는데 나도 저럴 때 촬영한 적이 없는데 이거 어디야 이거 여기 안 돼 아 그거 여기 컨테일러 컨테일러 컨테일러? 컨테일러 우와 컨테일러 뭐야 약간 초능력 같아 쉐이드를 만드는 아 이거 이거 더러워 우와 안녕 예쁘다 이거 뭐야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지 잠깐만 다른 거 모르겠니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이거 진짜 궁금했어 이거 진짜 궁금했어 이거 진짜 궁금했어 어머 뭐야 예뻐요 예뻐요 나 귀여워 나 귀여워 나 귀여워 나 귀여워 난 입 착각이 좋아 아 저도요 나 눈부실이 좋아 나 눈부실이 좋아 4월 29초입니다 얼굴이 좋아 다시 집중해서 봐야겠어 이건 그냥 그냥 야 나 그거 너무 웃겼어 야 솔직히 그거 안 해도 어 전기 이렇게 우와 여정사네 이게 어딜 나와? 하자! 하자! 그런 느낌이야 나 이렇게 슬프했었어 뱀뱀에 두 사람을 가죠 그 봉텔에서 보면 눈초대고 연주했어? 이거 심장이 직사를 한 거여서 반대쪽은 내가 안무를 외웠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네. 4대1은 살짝. 손을 치는 게 살짝. 수많은 이거? 오빠인 거 같다. 근데 그러기에는 뭐 머리카락이 진짜 죽었구나. 영서야, 영서야, 봐봐. 영서야. 어, 웃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웃어서. 아니 원래 지방이었는데 이렇게 지나간 거지 뭐. 거기가 지나간만큼 그 괴물로 지나 거지. 야, 초아, 네가 심장을 깼네. 네? 심장하지 말고. 심장하지 말고. 오, 그렇네. 우리 트럼마를 하나 더 터뜨리는 거 아니죠? 어, 트럼마를 하나 더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언니, 언니 아까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였어요. 아, 맞습니다. 윤서 언니 막 멈추고 언니도 막 멈추려고 때리고. 그거 보면 어때요? 저희 점프했던 거? 처음에 제가 첫 번째로 뛰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그냥 뛰라는 거예요. 매트 외로 냈다. 그래서 아, 딱 뛰었는데 그게 아니래요. 심장 보려면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는 거만 했는데 너무 웃겼어요. 근데 첫 번째로 두 사람 계속 뛰었죠? 우리 심장도 떠들일 때 대기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해도 안 터져요. 안 터져요. 대표님한테 소고기 사장이라고 해서 배치고 좋시라고. 대표님 소고기! 소고기! 왜요? 감사합니다. 소고기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팝 뮤비를 함께 보았는데요. 메인부가 무대에 주신 것만큼 열심히 준비해 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안녕!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버가부였습니다. 버가부의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눌러줘! 눌러!